뭐 없네요 갑시다 소고기가 최고야시는데 소고기도 맛있는데 저는 오리 그 오리로스가 진짜 진짜 맛있더라구요 오리로스 음 오리기름은 진짜 굳지가 않잖아 소기름 돼지기름 굳는데 오리기름은 굳지가 않잖아 굳지? 자 여러분들 갑시다 일단 여기로 난 돼주 가져와 그래서 그래서 임마 뭔 진수기름이야 저 본명 진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태 속였습니다 코 안먹었어 나 이번에 아무것도 안했어 그냥 코 먹는거고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번에 시바 아니 진짜 안했어 야 파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안했는데 시댕 진짜 안했어 얘들아 나 짜증나네 시바 나도 갖다야겠다 이거 칼은 뭐에요 칼은 칼은 칼 그거에요 그거 이게 이게 던전이 있는데 거기서 칼 씁니다 그 칼을 쓸 때 필요한거에요 아 그때 그거 할때 칼이 필요한거에요 알았어요 야 언젠가 풀려서 나가 이씨 놈아 인맥 꽉찬거 못보겠어? 참나 아니 뭐 뭐 꽉 찰수도 있지 어? 저런 얘들이 어? 야 너 그럼 가방 속은 잘 정리 잘 되있냐? 가방 속하고 필기구랑 화장품통 여자면은 어? 장 정리 되있어? 아니잖아아 이벌탱 지저분하잖아아 그 누가 짜증나게 어 다 됐네 밑에 됐 나 화장해보고싶다 어떤 느낌일까? 좋아! 여태 갖고있는거 다 팔자 와 드디어 이거 다 판다 와아 와아 팔자 얼마 나올까? 아이씨 못박였어! 아이씨 나중에 가자 나중에 팔거야 다 말해 다 말해 홀 왜여기있어 우리 애베길 웰웍에 별점이 말하길 오늘 회사하고 끝내줄거래 할맘이 팡팡다는 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리와 이쁜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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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보냅니다 아디어스 드디어 3년차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십만원 오십삼만원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ㅎ 응 진짜? 응 난 뽀얀게 다 좋아 드디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까지 할 줄 몰랐는데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도 스타후르츠 1만개를 향해서 출발 에이ㅔ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여러분 추천은 즐겨주시기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의 동영상 좋아요를 한번만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후르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